지난 20년 동안 하와이 한인들의 건강을 지켜온 퀸스건강센터가 사우스킹스트리트로 이전했습니다. 하와이 한인들의 건강 지키미로써 지난 20년 동안 함께해온 퀸스건강센터가 기존 칼라카와 에브뉴에서 사우스킹스트리트로 이전했습니다. 퀸스건강센터 새 주소는 1742 사우스킹스트리트며 워싱턴 중학교와 지피스 레스토랑 길 건너편에 자리했습니다. 파킹은 건물 뒤편에 마련됐으며 버스 이용은 1번과 1L 그리고 6번이 운행 중입니다. 주보건국 허가를 받고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남한의 조건에 맞게 직접 다려주는 퀸스천연건강센터는 앞으로도 하와이 한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